성남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? 사람은 바탕이라는 생각 3대 기본복지로 다같이 자라는 성남의 어린이부터 일자리로 든든한 어르신까지 같이 살아도 혼자 살아도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통은 잘 흘러야 한다는 생각 준공영제로 교통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빠르게 통하는 도로 위의 지하철 미래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교통으로 막힘없이 연결합니다 안전은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 언제나 아이를 지켜주고 언제나 시민을 지켜주며 언제나 생명을 지켜주는 성남 성남은 늘 시민의 곁에 있습니다 경제는 힘차야 한다는 생각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우수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환경은 실천이라는 생각 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더 편히 숨 쉴 수 있는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성남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일상이라는 생각 평생 배움으로 우리의 생활을 밝히고 역사를 보존하여 미래를 밝히며 독서를 통해 모두가 빛날 수 있게 합니다 미래는 눈에 보여야 한다는 생각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성남 그 이상의 성남을 향한 노력은 보다 밝은 내일 보다 새롭고 편리한 내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시민을 위한 이 모든 생각 우리는 성남에 삽니다